4월 6일 즐거운 연말 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하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선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워킹에 따라서 좀 어지러울 수 있었죠.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올 한해도 너무나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2014년도 마지막 주말 토요일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시고 좀 어지러울 때 얘기하는데 오늘 고마워보니까 괜찮은가 봐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그곳에 나가신 후에 좋은 재밌게 보이시면 추천도 부탁드리고 좋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연말에 다니고 계시며 추천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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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떤 특히 좀 강렬한 재발지가 있어서 무시하게 힘 플레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오늘 세트를 좀 마련하겠습니다. 아주 신나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 분이 많으신 분들을 봐주세요. 저의 고려 언제라고 하셔야 합니다. 진짜요? 너무 신나게 하시는 분들을 받게 되셨어요. 진짜 Absolutely. 이제 한 이 도로 또 다가가 하시는 분이 많아서 너무 예뻤하다가 내 집이 되셨을 때 저희들은 대기가 됐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울어 다려고 하신다면 저희와 같이 한 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반대쪽으로 도와드릴게요.